그럼 지금부터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웹서버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당연히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서비스는 웹서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웹서버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제가 장만한 서버 화면이고요 이 서버에는 제가 웹서버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디렉토리가 저의 document-root-디렉토리인데 현재 어떤 파일들이 있냐면 image.jpg 라는 이미지 파일이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html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하면 제가 웹브라우저로 이 왼쪽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할 건데요 저기 있는 저 주소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index.html 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추가한 Hello Cloud Front 라는 텍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클라우드 프론트가 동작하는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웹페이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열리는데 좀 느리게 열리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리로드 할 때마다 이 웹페이지의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찍어낼 거예요 소스 보기를 하면 현재는 이런 상태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나믹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술들이 php, node.js, 파이썬, 루비, jsp 이런 것들이에요 그중에 저는 php를 할 건데 이런 기술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php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index.html이라는 파일의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index.php로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저 명령도 당연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파일 목록을 보면 index.php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저기 있는 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아요 파일의 이름이 index.html이 아니라 php로 바뀌었으니까 저기 있는 저 주소를 index.php로 바꾸고 접속했는데 똑같아요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해도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php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네트워크 탭에서 클릭하면 17ms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0ms가 1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빨라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없고 그 효과도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php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1초의 지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php 수업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php라는 컴퓨터 언어를 이제 웹서버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php의 명령 중에 slip 이라고 하는 명령의 1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1초 동안 저기가 멈춰 있다가 1초가 지난 뒤에 실행이 되면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 볼게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1.12초가 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는 충분히 사용자를 불편하게 할 만큼 이제 느려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해볼 것은 뭐냐면 저는 php를 이용해서 웹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을 달라지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뒤에다가 php 코드를 또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할 거예요 뭘 프린트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게 뭐냐면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php의 명령입니다 저장을 했고요 리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초 뒤에 이렇게 현재 시간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초를 주목해 보세요 다시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53초 리로드하면 56초 이런 식으로 html 파일로 만들게 되면 걔는 항상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지만 php와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면 동적으로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html 코드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시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웹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지금 1초인데 한 10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만족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불만족은 어떤 꿈을 갖게 될까요? 좀 더 웹사이트가 빠르게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지겠죠 특별히 서버 쪽에서 뭔가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요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캐시 서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